자 오늘 12월 28일 양도세 기준일이죠. 양도세 기준일인데 이 기준일에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급등하면서 크게 왔다갔다 움직이는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이제 CTP 요구 승인 신청은 오늘부터 해서 3일 이내 진행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어쨌거나 이번 연도에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아마도 내일이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이 되는데 내일 아니면 모레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이런 상황이 이제 임박해 있죠. 임박해 있는 상황에 셀트리온에서 이런 지침을 내놨죠. 임직원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금지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CTP 요구 신청을 언제쯤 한다라는 거를 이제 임직원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겠죠. 알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이런 소식을 전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저도 이걸 경험을 해봐서 아는데 어떤 큰 정보가 있을 때 이 셀트리온 임직원이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큰 금액으로 매매를 하죠. 매매를 하게 되면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이렇게 해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금감원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너 이렇게 해가지고 시세 차익을 얻었지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셀트리온 쪽에서는 임직원 보호 차원에서 이런 지침을 내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면 되고 이제 그 부분 가지고 시세 차이 크게 나 버리면 남들보다 빠른 정보를 이용해서 시세 차이가 없다. 이렇게 되어버리겠죠. 매수해서 그냥 계속 들고 가는 이런 상황이 되면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중에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그러다 보니까 회사 차원에서 임직원 보호 차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거 해가지고 이제 잘못 이렇게 엮이게 되면 골차 분일이 생깁니다. 골차 분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침이 내려왔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만큼 이제 승인이 임박해 있다라고 좀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소식이 딱 전에 지다 보니까 주가가 상당히 강세를 보였죠. 지금 이 셀트리온 흐름 보시면 JP모간 들어오고 있죠. JP모간 쪽 들어오고 있고 외인이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도 프로그램 들어오고 있고 제약도 프로그램 들어오고 있죠. 이렇게 이제 수급이 아주 좋습니다. 오늘도 지금 이 셀트리온 삼형제 쪽은 개인 큰손들의 양도세 회피 물량들이 열심히 나오고 있죠. 지금 보시면 이 셀트리온 쪽에 양도세 회피 물량 증권사는 동부증권이죠. 이 동부증권 쪽에서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죠. 이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까지 해서는 계속해서 물량들이 많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지금 JP모간에서 좀 걷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베스트하고 미래대하고 이런 데서 좀 가져가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죠. 오늘은 이렇게 전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개가 진행이 좀 되고 있는 모습이고 내용을 좀 보시면 이런 소식이 나왔죠. 장시작전에 셀트리온 임직원의 주식 거래 금지 코로나 치료제 정보 이용 가능성 이렇게 나왔는데 자사 임직원과 그 가족을 상대로 그룹 상장사 주식 거래를 금지했다. 이거는 임직원 보호 차원이라고 봐야 됩니다. 임직원 보호 차원. 잘못 이제 엮이게 되면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임직원 보호 차원에서 그냥 하지 마라 이거죠. 하지 마라 이런 겁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코로나 치료제 제품 허가 전까지 허가가 이제 승인 신청을 하고 허가가 나기 전까지는 이거 뭐 하지 마라는 얘기죠. 이거 하지 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사의 주식 거래를 금지한다라고 공지를 했죠. 최근 코로나 치료제 개발로 회사 임직원의 주식 매매는 사회적인 관심 물론 개인의 법적 책임까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지금 될 수 있기 때문에 워낙에 큰 건이다 보니까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만약에 이렇게 내부 정보로 남들이 모르는 정보 가지고 좀 매수를 했다가 크게 만약에 올라가죠. 예를 들어서 크게 상승해 버리죠. 그러면 이거 나중에 이거 법적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본인 그리고 가족 명의 차명으로 해서도 주식 거래 하지 마라는 거죠. 스톡옵션에 행사한 주식 우리 사주 등 거래 금지한다. 가족까지 다 포함을 시켰죠.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임직원 보호 차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무 치료제 개발 업무 관련 임직원 그리고 모든 임원의 경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리스크가 높고 공시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있죠. 치료를 개발한 사람이 지금 먼저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임원도 알고 있겠죠.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품 허가 시까지는 거래를 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의 내부 공유 및 외부 전달 행위 또한 절대 금지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런 부분을 또 이렇게 전달도 하지 마라. 이런 겁니다.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개발자를 제외한 직원의 경우 부득이하게 주식 메모를 해야 하면 반드시 주식거래 전에 IR 부서로 연락을 해라. 이렇게 되어있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게 큰 건이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지금 이런 상황이고 지금 변종, 변이 코로나죠. 변이 코로나 일본 공항 검역망을 또 벗어나서 신규 확진자 3,000명 육보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아스트라제네카에서는 백신 승리 공식 발견했다. 그게 이제 절반 투여한 그 내용이죠. 그래서 이 변이 코로나에도 효과 이렇게 나오는데 변이 코로나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한답니다. 이거는 제목이 효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다만 확신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조심스럽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제목을 뽑아야 되는데 마치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한 것처럼 나왔는데 이거는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효과를 시험을 해 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변이 코로나 등장을 준비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런 분위기 때문에 지금 셀트리온 그룹이 급등을 했죠. 셀트리온 제약 10%, 헬스케어가 3%, 셀트리온이 2% 정도 이렇게 좀 올라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올라서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주가가 올라서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내부 임직원들 내부 정보를 위한 거래를 하지 마라. 이 소식이 아주 자극을 좀 줬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게 지금 JP모관에서 오늘 셀트리온도 많이 들어오고 했죠. 지금 이 치료제가, 지금 이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이런 분위기를 보면은 이 변이 코로나 이 부분이 앞으로 다시 크게 확진자를 크게 늘릴 겁니다.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치료제가 아주 이제 떠오르는 태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세계 세 번째로 개발이 되어서 이제 해외 수출 소식이 나오고 하게 되면은 이 매수세가 아주 강력하게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그렇게 전개가 되면 셀트리온에 플러스 CTP59라는 회사가 하나 더 붙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게 되게 되면은 셀트리온 시총보다 더 큰 게 하나 붙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계산상으로 했을 때 매출이 한 4조 정도는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죠. 그럼 셀트리온이 지금 바이오 시밀러 가지고 매출 뽑아내는 게 1년에 1조 8천억 뽑아내고 있는데 CTP하고 그룹에는 100번 양보해 가지고 4조가 아니고 2조만 매출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셀트리온이 하나 더 생기는 거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성공을 하게 되면 얘는 주가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좀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임직원 또 거래 하지마라 이런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대주주 회피 물량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세를 좀 보이고 있죠. 오늘 이렇게 주포가 하나 빠진 거라고 보면 되죠. 주포가. 개인들이 이제 달려들지 못하니까 개인 큰 손들이. 주포가 하나 빠진 상태에서 이 정도 흐름이 나타난다는 것은 상당히 강력한 에너지죠. 그러고 이제 오늘 이렇게 좀 지나고 나면 내일부터 해가지고는 승인 신청이 들어오고 하면 계속해서 이제 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아주 높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